안녕하십니까, 여러분. What are you ing의 표현은 의미가 너 뭐하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what 하면 의문사로 무엇 그리고 꼬리에 있는 ing는 앞에 있는 비동사 아와 결합을 해서 현재 진행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의미가 너 뭐하고 있는 중이야? 너 뭐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은 what are you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을 이용한 표현이 되겠고요. 이번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상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패턴 what are you 너 뭐하고 있니? 그리고 doing now 즉, 두 다음에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doing now 하면 지금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너 뭐 찾고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상대가 무엇을 찾고 있을 때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 그리고 상점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직원이 손님에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패턴 what are you 너 뭐하고 있어? 그리고 looking for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look 다음에 꼬리에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을 나타냈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look 다음에 ing가 동명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비동사 a가 있기 때문에 are looking 현재 진행형 동명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look for 하면 뭐뭐를 찾다. 그래서 what are you looking for? 너 뭐 찾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너 방에서 뭐 먹고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상대가 방에서 무엇인가를 먹고 있을 때 그 음식이 궁금하거나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what are you 너 뭐하고 있어? 그리고 eating in the room 이때 eat, 먹다 라는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진행형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in the room, 방 안에서 즉 what are you eating in the room? 너 방에서 뭐 먹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너 텔레비전에서 뭐 보고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상대가 TV에서 뭔가를 보고 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또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패턴 what are you 너 뭐하고 있니? 그리고 watching on TV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atch 하면 보다, 시청하다 꼬리에 ing를 붙여서 역시 진행형, 현재 진행형을 나타냈고요. on TV 하면 텔레비전에서 그래서 what are you watching on TV? 너 텔레비전에서 뭐 보고 있어?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너 주방에서 뭐 요리하고 있어? 상대가 주방에서 부엌에서 무언가를 요리하고 있을 때 무슨 요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what are you 기본 패턴? 너 뭐하고 있어? 그리고 cooking in the kitchen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cook 하면 요리하다 그리고 역시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 무엇을 요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in the kitchen 주방에서 또는 부엌에서 즉, what are you cooking in the kitchen? 너 주방에서 뭐 요리하고 있어? 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표현은 I enjoyed 라는 표현인데요. 의미는 난 뭐뭐가 즐거웠어 이때 enjoy 하면 즐기다 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ed가 붙어서 과거시제 즉, 즐거웠다, 즐겼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을 보시면 I enjoyed 다음에 명사 또는 동명사 동명사 이때 동명사는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동사를 마치 명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법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즐거웠던 기억이나 경험을 상대에게 말해줄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번 패턴으로 이번 패턴으로 함께 또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너랑 식사 즐거웠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상대와 내가 식사를 했을 때 그 식사가 즐거웠다. 너랑 함께 밥을 먹었던 일이 즐거웠다. 라는 아주 좋은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I enjoyed 나는 즐거웠어 또는 나는 즐겼어 My meal With you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My meal 하면 나의 식사 이때 meal 하면 식사 끼니 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With you 너와 함께 그래서 I enjoyed My meal with you 너랑 식사 즐거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지난주에 휴가 즐거웠어 지난주에 내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휴가가 즐거웠다. 아주 즐겁게 휴가를 보냈다고 상대에게 말해줄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패턴 I enjoyed 나는 즐거웠어 그리고 My vacation last week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My vacation 하면 나의 휴가 Vacation 하면 휴가 방학 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Last 하면 지난 그리고 week 하면 주 즉 I enjoyed My vacation last week 지난주에 휴가 즐거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어제 우리 데이트 즐거웠어. 내가 상대와 데이트를 어제 했는데 우리 데이트가 즐거웠다고 데이트를 함께한 상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즐거운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패턴 I enjoyed 나는 즐거웠어. 그리고 our date yesterday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our 하면 우리의 그리고 date 그래서 우리의 데이트라는 명사고요. yesterday 하면 잘 알고 계신 어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I enjoyed our day yesterday 어제 우리 데이트 즐거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여기 있는 동안 즐거웠어. 내가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에 있는 동안에 즐거웠다. 보냈던 시간이 즐거웠다. 그러한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패턴 I enjoyed 나는 즐거웠어. 그리고 staying here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stay 하면 머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stay 다음에 ing를 붙여서 이번 경우에는 I enjoyed 다음에 명사가 아닌 동명사 표현이 왔고요. here 이곳에 그래서 I enjoyed staying here 여기 있는 동안 즐거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영화 본 거 즐거웠어. 그래서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를 본 자체 그리고 그 영화 자체나 영화를 본 행동 행위 그 시간이 즐거웠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I enjoyed 나는 즐거웠어. 그리고 watching the movie 이때 watch 보다 라는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이번 경우에도 동명사를 썼고요. 그래서 watch the movie 영화를 보다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 enjoyed 다음에 the movie 곧바로 the movie 명사를 써주시면 영화 그 자체가 즐거웠다. 그런데 watching the movie 하면 영화 자체도 즐거웠고 함께 영화를 보는 시간도 즐거웠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I enjoyed watching the movie 영화 본 거 즐거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now? What are you doing now? What are you doing now? 너 뭐 찾고 있어?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너 방에서 뭐 먹고 있어? What are you eating in the room? What are you eating in the room? What are you eating in the room? 너 텔레비전에서 뭐 보고 있어? What are you watching on TV? What are you watching on TV? What are you watching on TV? 너 주방에서 뭐 요리 하고 있어? What are you cooking in the kitchen? What are you cooking in the kitchen? What are you cooking in the kitchen? 너랑 식사 즐거웠어. I enjoyed my meal with you. I enjoyed my meal with you. I enjoyed my meal with you. 지난주에 휴가 즐거웠어. I enjoyed my vacation last week. I enjoyed my vacation last week. I enjoyed my vacation last week. 어제 우리 데이트 즐거웠어. I enjoyed our date yesterday. I enjoyed our date yesterday. I enjoyed our date yesterday. 여기 있는 동안 즐거웠어. I enjoyed staying here. I enjoyed staying here. I enjoyed staying here. 영화 본 거 즐거웠어. I enjoyed watching the movie. I enjoyed watching the movie. I enjoyed watching the movi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